여러분 모두 다 안녕하세요. 이 밤에 모두 다 안녕하세요. 로링이 있는 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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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먹고 돌리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돌려주세요. 하나씩 먹고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 못할 고민으로 안녕하세요가 300회를 맞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300회 특집으로 기부바자의 안녕하시장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하나씩 드시고 계신 김밥도 지난 290회 때 출연했던 그 공연의 주인공분이 오늘 재능 기부를 해 주신 거예요. 근데 되게 맛있어졌어요. 맛있어졌어요 맛있죠? 우리 300회 특집에 오늘 김밥을 이렇게 싸고 계신데 어떠세요? 정말 제가 처음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서기는 내 인생 처음이라서. 아니 근데 방송 나간 다음에 말씀을 좀 많이 들었어요? 가족적인 분위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주변의 반응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기분이랄까요 항상. 알겠습니다. 가족 내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네요. 오늘 이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할 게스트분을 소개해드립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이상호 심영탕. 이상호 심영탕. 이상호 심영탕. 그러면 저기 잘생긴 순으로 누가. 아 있죠? 뭐라고요? 인사 반응하시냐고. 안녕하세요. 이름 말해줘요.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움 심영탕입니다. 그리고 또. 가요계 섹시디바 서인형 그리고 아이오아이 천섭희. 와 예쁘다. 와 예쁘다. 안녕하세요 서인형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오아이 성희입니다. 오늘 좋은 물건 좀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진짜 좋은 물건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물건이에요? 실제로 판매가 잘 되지 않는 의상입니다. 정말요. 기대하겠습니다. 서인형씨는 누가 봐도 좀 예상되는 친구들을 데리고 왔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말이죠. 네 제 아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치만 제일 특별한 아가. 오늘은 또 특별한 날이잖아요. 저는 제 16년간 인생 중에서 한 반을 같이 한. 정말 긴 인생이네요. 8년을 같이 한. 8년을 좋아합니다. 지금의 저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MC랑 게스트랑 짝을 잃어서 앉았는데. 앉아서 사전에 마이크 차는데 물어봤더니 소미양이 아버지가. 저보다 3살이 어리더라구요. 우리 오늘 딸 같은 마음으로. 세균씨 진짜 오늘의 복은 접니다. 저는 파티너가. 네. 내 파티너 내 어깨에 두 손 올려. 둘 다 안 올려. 둘 다 안 올려. 둘 다 안 올려. 자 지금부터 300회 안녕하시장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경매는 상우씨 그리고 형탁씨 저입니다. 저희들한테 기부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저희 안녕하세요 나오셔서 정말 이분은 꿈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분이 앞에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어떤 물건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심형탁씨가 정말 좋아할 만한 물건들인데요. 저희 제가 캐릭터 관련된 그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갑자기 자세가 달라졌어요. 인기가 정말 높았던 거랑 그 다음에 정말 구하기 힘든 상품 저도 두 가지. 우리 물건을 내놓으신 주인공들한테. 주인공한테 질문 좀 한번 해봐요. 궁금한 거. 언제 물건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상우씨가 너무 귀여워. 오늘 가져왔지. 오늘 가져왔지. 아 예. 물건 나와주세요. Honey가 있었어요. Nick 많이 먹는 건 Anyone going to Don't come to moment 와 너무 귀여워. Kindness him. 우와 boa, 좋아. 잘 worth it. 안 나오는거야 4k is putting on water. 기다리세요, 잘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건 ich ту Instant Eleksuot. 이게 WOODRUFF Infinity freeze. 여기 있어요은ugs. 보고 갔던 거거든요? 심혁타 씨는 진짜 심혜를 기울여 심혁타 씨가 아주 관심을 높이 보이시는 상품이 원피스라는 만화에 나오는 조로라는 캐릭터인데요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200채로 한정 만들어졌고요 밑에 보시면 숫자가 써있을 거예요 50이라고 써져있네요 그래서 굉장히 희귀하고 가격도 굉장히 높다는 거 다들 아실 거 같아요 그렇죠 비싸요 이게 레진이죠? 네 맞습니다 레진 와 전문가가 진짜 그 종류가 저도 PVC도 있고 레진도 있는데 레진이 색감이라든지 표현력이 더 좋아가지고요 훨씬 더 원피스 조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거는 2화에 2화에 조로가 해군에 잡혀있을 때 이 장면이 네 맞습니다 네 내 종료가 되어라 그 대사를 했던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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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하나 명대에서 하나 더 하나 더? 너무 긴데 이게? 사람이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알아? 그거 해 주시라고 해 주세요 해봐 해봐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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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히 기억하세요 남자들 세계에서는 유명하구나 사람이 언제 죽는지 알아? 칼에 찔렸을 때? 아니야 맹독 스프를 먹었을 때? 아니 사람들에게서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잊혀졌을 때다 자아 자아 8초 8번 8초 8번 8초 8번 예예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저희가 친구라는 친구입니다 원피스를 아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피카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바다 건너온 일본에서 만들어진 건데요 저게 모자가 벗겨지더라고요 벗겨져? 예예예 와 귀여워 와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저게 우선 제일 좋은 거는 커플들한테 정말 강추하고요 지금 좀 서운한 감정 있는 여자친구한테 주면 100% 풀립니다 왜요? 상훈씨 상훈씨가 이거 다 갖고 가서 여자친구가 골랐어 너무 어울린다 응 제가 그냥 여자친구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마땅한 여자가 없잖아요 그냥 이거라도 쓸게요 싫어 싫단 말이야 별 말도 없고 응 나를 봐도 나를 봐도 나를 봐도 나를 봐도 응 응 집에 갈테야 실례지만 이거 사왔어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뭔데 이거 너무 흔한 거잖아 피카츄 누군 알잖아 이렇게 벗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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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해봐요 해봐요 싫어 싫어 자기 맨날 바빠서 풀어도 아홉 군데나 하고 정말 미쳐버릴 거 같아 자기 싫어 싫어 한 번도 안 만나주고 정말 됐어 이제는 헤어지자고 응 그래 안녕 원피스 피규어입니다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경매는 시작가가 만원입니다 여러분 자 경매 출발합니다 만원 받겠습니다 아홉 군데나 하고 아홉 군데나 하고 아홉 군데나 하고 아홉 군데나 하고 2만원으로 하겠습니다 2만원 받겠습니다 2만원 대단합니다 이거 진짜 많다 3만원 3만원 4만원 4만원 5만원 6만원 와우 와우 이거는 계속 올려면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원피스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 같아요 심형택 씨는 개인적으로 이걸 여자친구가 선물하면 어떨 것 같아요 어 누나가 선물하면 되게 좋겠어요 진짜 그정도에요? 네 큰일 쳐봐 큰일 쳐봐 그냥 큰일 쳐봐 그냥 큰일 쳐봐 근데 선물을 받으면 대가가 있어야지 그냥 받으면 안 되지 사귄다거나 엄청난 폭등 자 현재 최고 홍채가는 6만원이고요 이어가겠습니다 7만원 7만원 8만원 9만원 10만원 네 11만원 이어갑니다 11만원 12만원 우와 13 14만원에서 15만원 이어갑니다 15만원 네 16만원 현재 16만원 최고 홍채 17만원 이어갑니다 네 17만원 19만원 이어갑니다 19만원 20만원 네 20만 현재 20만원입니다 약 8분가량 인쇄를 하셨고요 21만원 이어갑니다 21만원 22만원 22만원 23만원 네 23만원 현재 4분입니다 23만원의 입적 전멸이네요 지금 이 중에서 합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 꼭 가져가야만 한다 하는 건 있어요? 41번 하고 41번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저는 원피스는 이제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남자친구가 되게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 남자친구가 좋아하거든요 역시 네 저희가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아서 중요한 시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고생했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해 주고 전부 남자친구야 전부 줄만하네 본인도 남자친구 줄려고 그래요? 아니요 제가 원덕인데 아 원덕 네 그중에 롤러노아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피규어를 조로만 모으거든요 아 얘만 모아? 네 그래서 꼭 갖고 싶어요 오 이거만 모으네 현재 최고 홍채가 23만원이고요 이어갑니다 24만원 여정우입니다 24만원 129번 129번도 아주 41번입니다 25만원 25만원 네 26만 네 26만 26만 네 두 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자분들의 라인이네요 자 203번은 지금 표정이 심상치가 않아요 41번을 째려보면서 넌 남자리도 있지 아 118씨 왜 갑자기 왜요? 아 아니요 뭐 뭐 하나 얹으려고 그래요? 얹어 주려고 얹어 주려고? 네 이것 때문에 가격이 틀까요? 자 갑니다 여러분 놀러지 마세요 도라에몽 티슈 아 귀여워 귀여워 예 개봉 안 한 에몽의 티슈를 같이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26만원이고요 27만원 여쭤봅니다 27만원 203번이 먼저 하셨고 41번도 하셨습니다 28만원 41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28만 9분 다 하셨고 29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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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이 사장님 이것때문인가요? 왜 티슈 오 티슈 오 무슨 아 뭔가 이런것 좋아해요? 아니 사실 여자친구한테 안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원래는 좋아하는 데 안 좋아한다고 안 좋아한다고 그러다가 아 나 못 찾겠다! 여자친구 어디 계세요? 여자친구 옆에 있대요 실망이에요? 좀 뒤통수 아 뒤통수 이게 산바전으로 나눠졌어요 그만큼 지금 좋은 거예요 심현타 씨 이야 이게 큰 역할을 하시면 대단합니다 자 낙자자 3명입니다 가격은 올라갑니다 자 갈까요? 네 29만원에서 올라갑니다 30만원 30 와우 30 3분 와우 30 3분 다 하셨습니다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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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여자친구 얼굴이 아니 요만원은 잡기 어렵다니까 33만원 33만원 3분 다 하십니다 34만원 자 30 내리질 않아 내리질 않아 35만원 3분 다 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면 36만원 여쭤봅니다 36만원 와우 아우 네 학교는 이제 포기하셨고 두 분으로 37만원을 여쭤봅니다 3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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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친구 여자친구 눈치 봐서 그런거죠? 아뇨 찾아온 돈이 거기까지라서 여자친구가 좀 빌려주면 안될까요? 남자친구가 그렇게 원하는데 안 되나봐요? 안 되나봐요 양보하겠습니다 37만 37만원 낙찬입니다 낙찬입니다 나와주세요 자 37만원 자 여기는 대한민국 안유합니다 37만원을 기부하십니다 자 다음 갈까요? 네 다음 경매 이어가겠습니다 피카츄 침낭 시작가는 역시 만원입니다 출발합니다 만원 받겠습니다 만원? 네 93 만원은 반 이상은 드신 것 같고요 2만원입니다 2만원 3만원 가겠습니다 좀 더 높이 들어주세요 4만원 이어갑니다 4만원 24분 여성분 4만원 24분 여성분 가장 먼저 아셨죠? 자 요쯤에서 우리 소미양이 요거 한번 안 수 있어볼까요? 가격이 올라가는지 볼까요? 피카츄 네 피카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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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격 좀 한번 띄워볼까요? 이건 제 애장품입니다 제가 한 번도 쓰지 않은 거예요 이거는 유명한 분들의 콜라베이션 CL도 썼고 하는 건데요 한 번도 안 썼습니다 요 안경 피카츄에 없습니다 가격 좀 띄워보시죠 아 그게 선글라스 통이에요? 그렇죠 선글라스입니다 이게 한번 써봐요 자 이거 쓰면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정권 어허 컴퓨시 세상을 살 수가 있어요 네 현재 최고 응체 값는 다만 5천원이고요 5만원 이어갑니다 자 5만원 자 높이 들어주세요 야 이거 압격같다 한나옵니다 이어갑니다 7만원 8만원 8만원 9만원 이어가겠습니다 9만원 저 101번분은 그냥 피카츄를 사러 오신 것 같아요 101번분은 이제 앞자리 단위가 바뀝니다 10만원 바뀝니다 10만원 바뀝니다 10만원 10만원 11만원 11만원 자 여러분들 두 배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주시죠 이렇게 왜 했습니까 너무 예쁜데 진짜 굴린다 아 귀여워 귀여워 아니 사람이 다 제일 잘 어울린다 진짜 굴리네 진짜 자 안경 쓴 피카츄 없습니다 11만 5천원을 여쭙겠습니다 11만 5천원 101번 101번 계속하고 계시고요 182번도 하고 계십니다 223번도 있습니다 223번도 하시고요 제대로 들어주세요 12만 5천원 여쭙니다 12만 5천원 3분 다 하시고 13만원 그대로 13만 5천원 올라갑니다 13만 5천원 네 3분 다 하셨습니다 14만원 그대로 13만 5천원을 여쭙겠습니다 14만 5천원 14만 5천원 그대로 네 14만 5천원 그냥 얼마하면 죽을 수 있다라고 물어봐요 14만 5천원 23번 이분은 피카츄 살 얼굴이 아니거든요 네 이분은 본인이랑 선물해 주려고요 아 선물해 주려고요 우와 멋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이분이 살 확률이 높네 어 그런데 머릿속에 생각하고 계신 리미트 금액이 있습니까 지금 10만원이 넘었거든요 아 그건 없었는데 뽑아오질 못했어요 15만원밖에 없어서 지금 15만원 자 23만원으로 마지막 대결자 세 번째 누구셨죠 15만원에 한계거든요 그 이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아마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마도 가져갈 것 같습니다 꼭 가져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그 사람이 정말 피카츄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왔어요 여기는 같이 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여자분께 선물해 주려고 싶습니다 아 아 끝까지 가겠습니까 끝까지 갈 겁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대단하자 가시죠 14만 5천원까지 갔고요 자 15만원이었죠 15만원 늘었다 23만 안타까워하시고 있어요 15만 5천원입니다 이번에는 선물해 주려고 해요 선물해 주려고 해요 선물해 주려고 해요 우와 멋있다 이번에는 15만 5천원입니다 이번에는 15만 5천원입니다 이번에는 15만 5천원이십니다 이번에는 15만 5천원이십니다 23만 안타까워 네 아시튼 101번과 182번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6만원 여쭙니다 16만원 182번 대단하십니다 네 16만 5천원 두 분 다 하시고 17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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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어머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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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 20 20 대단하십니다 21만원 여쭙니다 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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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만 유일한 응찰자입니다 자 101번 더 안하십니까 더 안하십니까 네 21만 21만 21만원 22만원 22 21 22 24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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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는 대한민국 안녕하시죠 기부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순서인데요 이 사연의 주인공이 굉장히 오래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해주셨어요 구체 관절이너 만드는 작가들의 고민이었어요 그때 되게 신기했거든요 저희 한번 인사로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정보다 좀 느낌이 나잖아요. 그렇죠. 찬치 주셨어요? 예. 예. 원래 말씀이 없으신 거죠? 이 사람들 펴주셔야 돼요. 도대체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건 넣어주세요. 이거 어두운데 켜놓으면 되게 예쁘겠다. 너무 예쁘겠다. 이게 흐름이야.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저 뒤에 화면 봐봐. 이 조명이 셀카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셀카를 한번 찍어볼까요? 조명이 잘 나오나? 크리스마스 같아. 걸고 찍어야지. 너무 예쁘겠다. 걸고 찍어야지. 너무 예쁘겠다. 걸고는 안 찍고 이 조명에 이게 없는 것처럼 생얼이에요. 뭐 이런 느낌. 이게 있는 거고. 이게 없는 거야. 이게 없는 거. 이게 여자 조형판이 중요하다니까. 이게 없는 건데? 있으면? 오 그러네. 오 잘 나오네. 적는 거를 한번 찍어 봐. 없는 거. 자. 봐봐. 아니 왜 표정이 바뀌어. 아니 아니 아니. 표정이 바뀌잖아. 어차피 약간 작품 쇼핑. 흥이고 있는 거. 봐봐 봐봐. 어두워질 때 같이 표정을 줘. 너무 상실이 튀어나와. 저기 봐봐 봐봐. 없는 거. 고대로 고대로 고대로. 야 고생이 바뀌어. 우리한테 고생이 바뀌어. 아 진짜. 한번 한번 이거 카메라로 한번 비춰주세요. 봐봐요. 걸고 찍혀 이거 비춰서 찍은 거. 되게 비춰지. 어? 약간 밝아 보여. 표정 봐. 표정이 없어. 표정이 없네. 아니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조명이 없으니까 속상한 거야. 아니 왜냐하면. 조명이 없으니까 살짝 팔자주름이 보이잖아. 시주가가 얼마 정도 되죠? 아직 딱 정확하게 제가 이제. 나오지 않았나요? 유일하게 한 작품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딱히 정한 건 없는데. 최소한 몇 십만 원 정도. 그렇죠. 조명이 원래 좀 비싸거든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상훈 씨가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약간 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조명 하나씩 경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느낌. 나오셨다. 아니 여기서 소개를 하시니까 제가 저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 해. 아니. 새 조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역시 만 원입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버져봐. 만 원이면 우리도 뭐. 소미 씨도. 형탁 씨도 만 원이면. 이어갑니다. 2만 원. 2만 원. 2만 원이면 뭐 우리. 3만 원. 3만 원. 3만 원. 계속 이영재 씨도 하고 계시고. 4만 원 받겠습니다. 4만 원. 5만 원. 5만 원. 조금씩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네요. 6만 원 이어갑니다. 6만 원. 6만 원. 양 От affects. 3만 원을 얹어주기 시작하네요. 4만 원. 3만 원인. outta my gap. 5만 원인. 이동한 게 SY mindfulness. 4만 원인. Jovem 승환. 4만 원인. walk on. 플라스토어. 큰일 났습니다, 사과판 노트.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6만 원까지 갚고요, 7만 원 여쭤봅니다. 7만 원. 아, 이러나요? 이렇게 달라져요. 다시 또 조금 늘은 거 같네요. 8만 원 받겠습니다, 8만 원. 네. 몇 명이야, 지금 하나? 지금 현재 5분 정도 되신 것 같습니다, 5분. 자, 8만 원이었죠? 9만 원 이어갑니다, 9만 원. 9만 원. 자, 여기서? 201번. 네, 201번. 여기서 저도 한번 보태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태기. 어, 제 거 가방 어디 있죠? 우리 매니저? You miss me? I miss all of you. 어? 어? 물? 어? 자, 모레도 변함없이. 아니, 신도겸 씨 뭐 주고 안 해요? 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안 올라가나요? 근데 이거는 뭐 방송에는 안 나오고 그냥 진짜 개인적으로. 시중에 팔지 않는 비매품인데. 예. 제 콘돔 세트를. 아! 콘돔 세트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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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킹스맨. 네,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그 유명한 대사를 페로드에서 여기에 써 있습니다. 매너가 사람을 안 만든다. 오이 씨의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콘돔 사용률 꼴찌입니다. 현재 최고 차이가는 9만 원이고요. 10만 원 받겠습니다. 10만 원, 201번, 193번, 41번. 이거 별로 없네. 11만 원, 11, 211, 16만 원, 3분, 이제 그만하시고. 탄생과 탄생이. 17만 원, 두 분이십니다. 18만 원, 201번, 193번, 두 분이십니다. 19만 원 여쭤볼까요, 19만 원? 18만 원에 둘 다 내렸어요, 지금. 18만 원 다시 여쭐게요. 18만 원, 193, 어, 둘 다 내리시고. 19만 원 이상하게 안 하시네. 19만 원. 18만 원, 5천 원 여쭤볼까요? 18만 5천 원. 다시 18만 원. 18만 원. 18만 원, 5천 원. 18만 원. 18만 천 원. 18만 원. 18만 천 원. 18만 천 원. 지금 주헌이. 안 들었어요. 18만 천 원. 세국에 돈 보고 있어요, 돈 보고 있어요. 현재 최강 차이가 18만 원. 18만 천 원 하셨습니다. 마무리할까요? 18만 천 원. 18만 천 원, 18만 천 원. 낙찰자! 일단 에몽이 거에 마음이 끌렸는데 그렇죠 조명도 되게 매력적이죠? 네 물론 조명도 예쁘고요 콘돔은요? 저걸 어디다 써야 할지 매력한 사람을 안 만든다 자 낙찰자 나와주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반영하시죠 작품을 18만 1000원에 기부하십니다 조명 쪽에 제가 디자인을 좀 한 게 보태기 또 돌집은 가봤니 18만원 야 아끄라도 20 21만원 혹시 계십니까? 자 저희 팀 이름이 아빠와 딸 팀인데요 그동안 취미를 가진 분들 너무 빠져 고민인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나오는 취미가 단골이 바로 낚시예요 낚시 아빠들이 낚시에 너무 빠져갖고 요즘에 좀 더 낚시 계속 빠져 계십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갑니다 야 진짜 많이 줄이셨는데 예전에 맨날 가셨죠 맨날 가셨잖아요 하고 싶은 것을 못 하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가족들을 위해서 아내분은 좋아하실 것 같은데 옆에 네 한 번만 가셔요 좋으셔요? 네 너무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아끼고 사용했던 낚싯대하고 받침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단하시다 오 진짜 갖고 계신 게 소장하고 계신 게 낚싯대가 몇 개 정도 있어요? 한 20개 정도? 그중에서 얘가 몇 번째 정도 돼요? 소중하기로 따지면? 아 제일 소중한 낚싯대를 갖고 왔습니다 와우 대단한 의미가 있네요 낚싯대 되게 비싸거든요 비싼 건 진짜 비싸죠 자 콜 해주시죠 들어오세요 자 물건 나오세요 고마워요 제일 소중한 낚싯대 와우 이거 낚싯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텐데 이건 받침대 Butter 상품. 이거 민 물 낚시죠 아버님? 네 민 물 낚시, 충충용 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거 하고 이거 하고 해서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낚실대 가격이 저희가 28만원 정도 가고요. 받침대는 어떻게 가격 회의를 얘기는 할 수가 없네요? 내가 직접만든 것이라 단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시작가 역시 만원부터 출발합니다 기대됩니다 네 경매 출발합니다 만원 만원 네 한 열두세 분 정도 응찰를 하신 것 같습니다 2만원 2만원 이어갑니다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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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만원 3만원 네 계속 상의해보시고요 4만원 이거 아버님 선물해줘도 좋아요 나 진짜 좋은데 이거 낚시 좋아하시는 분 네 5만원 이어갑니다 153번 다시 낚시대에 참여하시길 저번에 가봐야 18만원 인데요 아직은 여유 있네요 5만원입니다 진짜 좋은 건데 현재 최고 홍채가 5만원 6만원 이어갑니다 6만원 193번 13번 네 7만원 어? 안탱경치 좀 어쩜 내려와 봐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옵션으로 자 제가 한번 가봐 언치기입니다 언치기 자 언치기 언치기 야 이게 잘 잡혀요 제가 좀 아끼는 건데요 왜냐면 이 머리 큰 사람들은 선글라스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진짜 아끼는 건데 예 오 멋있다 자자자 요거 요렇게 주위에 혹시 머리 큰 사람이 있어 기본이네요 기본 2년 정도를 쓴 건데 그렇게 많이 안 써갖고 선글라스까지 합쳐서 7만원 받겠습니다 7만원 193번 그리고 13번 하셨고요 저기 73번 67번도 하셨고요 세 분입니다 8만원 네 23번도 합류하셨습니다 네 5분 9만원 9만원 좋아요 네 10만원 이어갑니다 10만원 네 네 분이 네 네 분입니다 15만원 네 네 네 분입니다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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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습니다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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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만원 하셨고요 16만원 18만원 하셨고요 18만원 18만원 저도 얹을까요? 18만천원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 기세를 뭐라 얹어보겠습니다 오 소미야 좋아 우리 소미야 뭐 얹어볼까요? IOI 전소미의 해상품 와 제가 6학년 때 이게 한참 6학년 때 이게 한참 유행했었어요 어 뭔데? 그래서 장갑인데 와 이쁘다 귀엽다 겨울에 장갑 이거 상어 장갑 상어 장갑 상어 장갑 겨울에 이것 때문에 따뜻했어요 아 귀엽다 귀엽다 너무 저 장갑 끼고 낚시하면 되겠다 자 이제 하나 더 추가됐어요 네 금액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18만원까지 갔습니다 시차 저번에 19만원 15만원 15만원 어 만원 어디서 구했나봐 어 만원 어디서 구했나봐 아니 IOI가 아니다 막 올라가 20만원 20만원 네 20만원 네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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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25 아 되게 꼼꼼하게 25를 외치셨어요 본인 소개를 좀 아 제가 소미양 팬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 낚시하는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요 아 평상시에도 이 정도에 대해 어느 정도 간식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아 예 근데 제가 집에 바다 낚실때 밖에 없어요 민물낚시는 항상 주변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하다보니까 하나쯤은 장만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혹시 이십오가 마지노손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왜 도입대요 도입대요 접전이 있습니다 저분은 18만원 밖에 없었잖아요 만원을 빌려서 지금 19만원까지는 갔어요 근데 지금 25만원까지는 갔어요 아니 낚시도 관심이 많아요? 네 낚시 회사에서 이제 해볼까 생각하고 있어가지고요 한 번 해볼까 네 18만원까지 잘 올렸는데 25만원이 나올 줄 몰랐어요 지금 모든 선물에 다 질러보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조명도 지금 집에 신혼집에다가 인테리어 해놓으려고 했었는데 아 만원은 옆에서 아내분이 쓰나 그랬어요? 예 예 25만원 현재 최공찰이고요 26만원 여져봅니다 26만원? 어? 없어 없어 갑자기 싹 들어줘어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25만 25만 25만원 25만 25만원 낚시! 25만원 실기로 바로 낚시해야겠어요 자 낚시하자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대한민국 안영화 시작 아니 저기에다 돈을 넣고 25만원을 집어넣고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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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정말 팬이라서 진짜 소미양 여기 진짜 팬이시구나 소미양 사진이 여기 사진 좀 우와 대박 팬이시네 다행이네 한 말씀하세요 소미양한테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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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언제나 응원하고 어 응원하고 네 떠나지 않을까 열심히 열심히 아 그러면 혹시 소미씨를 그렇게 좋아한대면 소미씨의 춤 댄스 출 수 있어요? 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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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ure 원격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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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서 같이 같이 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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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총수성이에요 chos성 끝까지 메리케이스밤 대박! 대박! 계속! 계속! 잘 치신다! 진짜 승인이네. 감사합니다! 조용히 갈게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저희 차례입니다. 스포츠에 빠진 남편 때문에 당시에 반사긴 아내가 굉장히 막 힘들어했는데 안녕 뉴스가 나와서 굉장히 좋아진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죠? 좀 속 시원해요? 아내분이 많이 바뀌어서? 네, 속 시원하고요. 아이들도 좀 많이 좋아하고요. 네,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당시보다 살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네, 맞아요. 지금 한 4, 5kg 정도 빠진 것 같고요. 그렇죠? 운동하고 맨날 먹어서 살찐 거였죠? 아기 보고 아기랑 놀아주고 하는 게 더 칼로리 소모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내분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안 놀아주시면. 오늘은 어떤 물건 준비하셨어요? 소중히 다뤘던 테니스 라켓이거든요. 좀 비쌌었으니까 손이 들었을 거예요. 대회용으로 제가 사려고 없는 용돈 모아서 6개월 동안 그래서 사서 좀 애정이 있었는데 어차피 지금 테니스도 못 치고 그렇게 해서 좋은 분 만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갖고 나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6개월 동안 용돈을 모아서 샀다는 귀한 물건입니다. 나와주세요. 6개월 동안 쓴 티가 납니다. 열어볼까요? 네. 라켓? 오우 좋아보린다. 오우 좋아보린다. 폭납니다. 라켓? 오우 좋아보린다. 오우 좋아보린다. 오우 폭나네. 네 이거 모기자부터 쓰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그 윈블던 대회라고 좀 큰 테니스 대회가 있는데 그때 기간에 맞춰서 한정판으로 이렇게 몇 년 출시되는 그런 모델이고요. 아내분 이거 내놓으신 거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내분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혹시 테니스.. 탑 나올까? 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약간 탑이 나는데. 처음 해봅시다. 태준씨가 좀 한번 테니스 드라마 찍는다고 생각하고 한번 해봐요. 테니스를 쳐본 적은 없는데 그냥 약간.. 어.. 약간.. 어.. 약간.. 이거 피해는 거지. 사실 테니스를 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 번호 없어요? 테니스 치시는 분? 테니스 칠 줄 알아요? 못 칩니다. 진짜 테니스 잘 치고 봤어요? 네. 테니스 좀 치잖아요. 그래 한번 해봐요. 응. 테니스 한번. 제가. 제가. 잠깐. 공 좀 줘보세요. 매달려있네. 제가 들고 있겠습니다. 혼자 쳐보는 거야? 잘못하면. 이렇게 해도 뭐 마찬가지지 뭐. 장치사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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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겁먹었다. 응. 오우와와.. 오우와 와우. 오우. 오우. 오우, 장치사람다, 이거. 힘 너무 좋아. 여기 힘 너무 좋은데? 이걸로 뭘 어떻게. 뭔 소리나 장난이랑. 아니 뭐라도 해줘야 얼굴놔. 아니 뭐라도 해줘야 할려 네가. 하나 먹을려고 뭐라도 해야지. 저 이거까지 같이 팔겠습니다. 그래서. 당직할 수 있는. 당직할 수 있다. 집에서. 집에서 연습할 수 있을게. 집에서 연습할 수 있는. 이거까지 드립니다. 테니스 체가 한 개만 있으면 조금 그러니까 제가 테니스 칠 때 어울리는 투두티를 하나 태준 씨의 투두티네요? 제가 평소에 자주 입었었던 건데 많이 안 입었습니다 이거를 입고 이걸 테니스 치면 되겠네요 체와 그리고 최태준 씨의 후두티로 함께 경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습봉이에요 연습봉까지? 연습봉까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시작가는 만 원입니다 좋은 결과 기대합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만 원 만 원 많이 들었습니다 2만 원 이어갑니다 2만 원 2만 원에서 내려 만 원 올렸어 아니 진짜 너무 놀라서 내리는 게 너무 웃겨 양심 있어야지 이거 만 원 줘요 양심이 있어야지 3만 원 이어갑니다 3만 원? 3만 원 5만 원 계속 이어갑니다 5만 원 네 7만 원 여쭤봅니다 7만 원 7만 원 네 김밥 김밥 예 우리 김밥 어머니 김밥 어머니 김밥하고 테네스 공하고 왜 테네스 치는 거야 누가 테네스를 치세요 아가씨 때 쳤었는데 잘 시작해보려고 네 김밥 싸느라고 몸무게가 너무 늘었어요 그래서 꼭 갖고 싶습니다 꼭 갖고 싶어요? 현재 채공자 7만 원이고요 8만 원 여쭤봅니다 8만 원 8만 원 10만 원 10만 원 많이 들어와요 한정판이랑 소위 8분 내시는 것 같습니다 15만 원 여쭤봅니다 16만 원 16만 원 18만 원 여쭤봅니다 18만 원 185번 그리고 185번 지금 들었어 지금 들었어 아니 아까부터 들고 있었어요 네 19만 원 19만 원 네 두 분 다 하시고 20 어머 229만 원 185번 잠깐만 잠깐만 마이크 좀 전해주실래요? 그 테니스 소개 정도 포스트가 좀 나는 것 같아요 그죠? 229번 예 지금 이 테니스보다는 우리 태준 씨가 입은 후드티가 탐이라서 그런 겁니까? 태준 씨 팬이라서? 태니스 옛날에 선수가 있었습니다 선수? 선수가 있었습니다 선수? 아 아 그래요? 예 그럼 이거 어떻습니까? 선수 입장에서 볼 때 위험한 점이 됩니까? 이거는 좀 위험해요 위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제작진이 왜 이따가 우강을 주고 왜 이따가 우강을 주고 20만 원의 현재 음찰자 두 분이신 상황이고요 21만 원 여정입니다 21만 원 21만 원 229번 그리고 21만 원 21만 원 185번 안 하시나요? 안 하시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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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낙찰 수고하셨습니다 21만 오늘 기부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어떤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립이 1순위 해가지고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립은 마음에 딱 잡아요 선수 출신이니까 여기서 한 번 폼 보여줘야겠어요 폼 보여줘야겠어요 아주 어릴 때 선수생활에서 이거 그립은 안겠지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이번에 준비한 것은 여기 기부자 중에 처음으로 어린이가 기증을 했어요 어린이가요? 네 게다가 제주도에서 온 어린이가 기증한 제품입니다 9살 수준인데 방송 나가고 아빠 말 잘 듣고 있어요? 네 창고에 선풍기 막 있으잖아요 창고를 수진이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조르식 판넬 가지고 두평짜리를 하나 지어놨는데요 자기만의 작업 공간이 생긴 거죠 작업실이 생겼네 네네네 저번에 저희한테 되게 많은 선풍기를 소개했었거든요 그중에서 어떤 거 가지고 왔어요? 당연히 가장 비싼 렉트릭 선풍기 가지고 왔어요 그게 오래된 거죠? 완전 오래됐죠 근데 아까 이게 몇 년도 거라고 됐죠? 1930년부터 1950년도까지 생산됐어요 굉장히 오래된 제품입니다 일단 소중한 물건 이게 우리나라에 많아요? 우리나라에 딱 한 대밖에 없죠 이거 한 대예요? 소중한 걸 내놔도 돼요? 제가요 브루이웃 저희 마이크를 밑에다가 해서 그렇지 그렇지 저번에도 그랬지 브루이웃 돕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정도는 기본으로 투자해야죠 아니 어린 수진이가 거의 말하는 게 부위원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 유니크한 선풍기 얼마나 좋은지 짧게 소개 좀 부탁할게요 바람쐬기가 2단까지 있고요 또 디자인도 좀 빈티지스러워가지고 카페 같은 곳이나 빈티지스러운 곳에 놓으면요 아주 예뻐요 저는 저희 집이 앤틱이거든요 앤틱샵에서 다 가져오고 수진이가 저랑 취향이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마음에 드시면 우리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준비돼 있어요 큰 맘 먹고 준비한 수진이 선풍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 2선풍기입니다 이거 한번 틀어볼까요? 네 어떻게 틀은 거냐 여기 좀 이거 안 나와요 수진아 네 네 네가 내려온다고요? 내려오세요 내려오세요 내려오고 싶어요? 아직도 돌아간다는 거 수진아 수진아 아직도 돌아간다는 거 오 시원해 1930년도부터 생산대 오 시원해 돌아가요 이게 아 와 손 조심 손 조심 특기가 있어요 특기요? 어 뭐야 이거 무슨 짓이에요? 손 조심해 오 아 각도 조절 각도 조절이라고 하면 어퍼놔야 돼요 지금 뒤에는 완전 쇠예요 벽에 닿을 수도 있고 하늘로 하늘로 여기 벽에다가 마이크를 대줘 마이크 마이크 예 잠깐만요 알로그 잠깐만요 알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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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쇠에서 전혀 문제없습니다 이 정도 내부턴 강도 테스트 강도 테스트 강도 테스트 강도 테스트였습니다 아 일부러 떨어뜨린 거구나 네 쇠에서 아무 문제없습니다 네 이거 수진아 이거 사시는 분이 있으면 만약에 고장나면 AS 됩니까? 네 AS 돼요 본인이 갑니까? 네 제주도로 보내주시면 네 수진이가 정말로 선폭기 다 고치거든요 다 고쳐요 네 아 잠깐만요 아 아 수진아 수진아 전혀 문제없습니다 강도 테스트 강도 테스트 강도 테스트 강도 테스트 강도 테스트 네 선폭기 경매 진행하겠습니다 시작가는 만원입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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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진이 때문에 수진 한 번도 좀 질러주고 그러세요 2만원 하겠습니다 2만원 네 한 번도 끝까지만 없이 다 든 거 같습니다 다 절 욕심내신다 3만원 3만원 네 5만원 할까요? 5만원 네 6만원 6만원 낙엽 떨어지듯 떨어지는 6만원 해서? 6만원 해서? 6수 6수 7만원 이어갑니다 7만원 7만원 네 이제 조금 윤곽이 보입니다 8만원 아직도 많아요 근데 그래도 8만원 요쯤에서 언치기 하나 더 가겠습니다 언치기 하나 더 저도 갑시다 아 같이 동시에 가요? 오신가요? 내꺼도 내꺼도 맨투맨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네 오 예쁘다 네 맨투맨입니다 아 폴로봄이 맞네요 와 진짜 화나게 뭐야 뭐야 이거 누구 거예요? 아 제꺼에요 제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아니 이게 얼마나 좋은 거냐면 이거 무대 보기에요? 집에서 왕 코스프리 하신 분들 언제든 물 떠올거라 왕게임하고 이럴 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희 공연 의상이거든요 그래서 딱 한 벌밖에 없는 거고 제작한 거고 저희한테 진짜 의미있는 의상이라 팬분한테 줄라 그랬는데 있나 모르겠네요 팬이 야 지금 언구나도 다음 몇 명이들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엔 옷이 함께하는 경매입니다 8만원 이어가겠습니다 8만원 네 눈어들었어요 뭐야 진압으로 아 이거 빼 왜 빼 왜 빼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네 8만원 오 누웠어요 8만원 오 누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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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눕고 한번 해볼게요 눕고 한번 해볼게요 8만원 8만원 어 진짜요? 에이 이거 못쓰겠네 설마 소중한 척이 담겨있는 옷입니다 그럼요 얼마나 소중한 건데요 맞게 싫어도 무조건 갖고 가야 돼 대중 쪽으로 선호하셔야지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8만원 여쭤봅니다 8만원 네 세 분 네 분 응찰라 하셨습니다 5분 아니에요? 134분 11분까지 하면 5분 네 15 네 15 네 15 15만원 왜 던지셨습니까 갖고 싶어서요 갖고 싶어서요 아 이건 어떻습니까 아 집에 걸어놓겠습니다 집에 걸어놓을게요 네 걸어놓으십시오 아니 근데 원래 이런 뭐 인테리어 소품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 제가 커피숍을 해요 아 아 아 엔틱한 제품으로 커피숍을 걸어보세요 16만원 혹시 있을까요? 1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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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17만원 18만원 네 감사합니다 19만원 하시고요 네 20 20 20 20 현재 최공찬이고요 21만원 혹시 25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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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딱 수진이가 산 가격 네 25만원까지 갔습니다 한 번 더 원가는 금액이 있으시면 원가 제가 가진 게 거기에요 25요 아 가진 게 25다고요 천원이라도 올리면 됩니다 천원이라도 올리면 됩니다 25만 천원 25만 천원 25만 천원 받겠습니다 자 돈 없으시죠 천원 씨 혹시 더 하시겠습니까? 가람 잘 잡았어 잘 잡았어 고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야 진짜 잡고 싶었어요 그래요? 근데 저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25만 천원 마무리하겠습니다 25만 천 25만 천 25만 천 25만 천 나장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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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진아 어때 25만 천원에 팔렸는데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근데 제가 이거 이 선풍기를 사는 분에게 아주 이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어떤 말을요? 어른스러워. 제가 힘들게 산 건데 절대 다른 사람에게 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와 진짜 아티는 거구나 진짜 아티는 거구나 아니 왜 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왜 그게요 앉아서 해도 돼요 앉아서 예 좀 저렇게 예쁜 선풍기를 팔아먹을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만 진짜 싱싱당부합니다. 수진이 눈에는 팔아먹을 놈처럼 합니다. 저희 가게에 오시면 항상 있을 거예요. 낙찰자 나와주세요. 자 여기는 대한민국 안녕하십니다. 25만 1000원을 축하합니다. 이번에 준비한 그 이 경매 생품은 정말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전소미 양액이 전소미 양액이 애장품인데요. 네 아까 그 초창에 인사할 때 얘기하셨죠. 저를 이 자리까지 이렇게 있게 만들어준 바로 그거. 자 물건 나오시죠. 오 이쁘다. 오 이쁘다. 전소미 양이 태권도 지금 3단이라고 들었는데 전소미 양이 써 있습니다. 보이시죠 전소미 라고. 아니 내 옷에 또 정산이라고 써 있어요. 전소미 양이 또 있는 이 태권도복 여기 지금 메시지가 써 있어요. 응원 늘 감사드려요. 꼭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 감사합니다. 소미 양이 이렇게 여기다. 야 저거는 그냥 신고 다녀도 예쁘겠다. 네 그냥 스니커즈 같아요. 펴볼까요 이렇게? 아 귀여워. 이게 프로듀서 원아원에서 전소미 양을 딱 1등으로 만들어진 바로 그 태권도복. 근데 지금 전소미 양이 여기 없죠? 그렇죠? 전소미 양은 지금 나와서 저희한테 태권도 퍼포먼스를 해요. 우와. 네? 자하. 우와 귀여워. 전소미 양이 이걸 입고 나오고 싶으니 너무 작아졌기 때문에. 네 지금 몸에 맞는 걸 입고 왔어요. 제가 정말로 소아 비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디룩디룩 해가지고. 디룩디룩 해가지고. 네 그래서 엄마 아빠가 얘를 운동을 좀 시켜보자. 아빠도 태권도를 해가지고. 태권도를 총 8년을 했는데. 너무 오래 했다고. 이게 가장 최근에. 가장 마지막 버전. 네 가장 마지막. 이제 아이오아이가 잘 끝나면은 이제 태권도 4단을 따러 갈 겁니다. 이야 굉장하네요. 자 풍수 한번 볼까요? 네 오랜만에.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기압만. 아 그래요? 기압만? 네. 하나 둘 셋. 아이오아이! 하면은 이제. 오오오오. 봤어? 음? 안녕하세요? 와우 자연스럽네요. 제가 찍기 용이었어요. 찍기. 찍기에. 돌려차기 돌려차기. 박수. 박수. 전선이 너무 잘해가지고 배우 오빠들이 반했어요. 반했죠? 우리 이상훈 씨 발차기 한 번 보여주세요. 발차기. 진짜 깬다 둘이. 하나 둘 셋. 기압 넣고 기압 넣고. 하나 둘 셋. 기압 넣고 기압 넣고. 다리를 못 펴시는데요? 마지막 마지막 발차기 마지막. 야. 야. 소미양의 도복과 태권도 화학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가 만 원입니다. 경매 출발. 자. 우와. 대단합니다. 네. 2만 원. 2만 원도 다 하고 계시고요. 지금 아까 25만 원이 우리 잘 받으셨던 분은 지금 아직 팔짱을 끼우고 있습니다. 아직 가격이 우습다는 얘기죠. 아니죠. 아니 저거를 다 썼나? 다 썼나? 네. 또 있을 수 있어요. 빌려 쓸 수도 있어요. 3만 원 이어가겠습니다. 3만 원. 4만 원. 네. 5만 원. 자 수준이 어머니 아버지 잘 보시고요. 네. 어머니도 들고 계시네요. 계속 들고 계십니다. 6만 원 이어갑니다. 6만 원. 7만 원. 7만 원. 8만 원. 오 의외다. 자 돈 솜이 딱 새겨져 있어요. 아니 인기 없을 줄 알았어요. 어. 왜요. 왜냐면 막 실용성이 없을까? 근데 되게 저한테 뜻깊어서. 9만 원까지 갔습니다. 10만 원 이어가 봅니다. 10만 원. 오 좋아요 여러분. 네. 11만 원. 11만 원. 아 67번 들었어요 지금. 네 얼마야? 네 얼마야? 20만 원. 네 77만 원. 아니 너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77번 이거 갖다 뭐 했으려고요? 아니 동생이 소미양 진짜 팬이거든요. 저도 팬인데 그래서 그래도 좀. 동생이 몇 살인데요? 18살이. 아 남자 남자? 네. 아 남자 동생이 전소미양 팬이어서. 형이 좋네. 진짜 멋진 형이다. 본인이 갖고 싶은 건 아닌데? 저도 갖고 싶죠. 그럼 상하이를 나눠서 갈려. 네 현재 77번 20만 원 최고 홍찰입니다. 21만 원 혹시 계십니까? 오. 72원도 있어요. 오 만원 만원. 자 29만 원. 마이크 마이크 한번. 아 제가 소미 진짜 팬인데. 저도 16대부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너무 갖고 싶어요. 아 진짜 너무 갖고 싶어서. 왜냐면은. 진짜 내 팬은 없었구나. 아니 그 경쟁에서 1등으로 당당히 뽑혔잖아요. 왠지 전소미양의 뭔가를 갖고 있으면 일이 잘 될 거 같은 그런. 그럴 수도 있어. 희망이 있는 것들인 것 같아 이게. 21만 원 혹시 계십니까? 72원도 있어요. 오 만원 만원. 네. 아직 아직도 많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직 아직도 많이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25만 원. 77번이 25만 원을 벌었습니다. 오늘 최고가 한번 찍어보자고. 35요. 오늘 최고가 한번 찍어보자고. 35요. 오늘 최고가 한번 찍어보자고. 35요. 와. 와. 35. 들어오려면 들어가. 35. 들어오려면 들어가. 35요. 와. 67번 35만 원 받겠습니다. 현재 최고 공짜 35만 원입니다. 자 혹시 36만 원 있으십니까? 36. 네. 37만 원. 37만 원. 37번입니다. 38만 원. 38, 135. 39. 40만. 네. 77번. 67번.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근데 소미양이 물론 잘 될 줄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저는 예상을 못해서 저도. 옵션을 준비했는데 안 내놔도 될 것 같아요. 41만 원 여쭤봅니다. 41만 원. 77번이 하셨고요. 자 43만 원. 와. 45만 원. 네. 여러분 주머니를 확인하고 들어요. 돈은 있는 거죠? 네. 자 50만 원 여쭐게요. 50만 원. 하나 둘 셋 넷. 지금 50만 원 들어보세요. 50만 원. 여섯 일곱. 지금 많아요. 여섯 명이야. 52만 원. 자 53만. 5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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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여섯 분들 계속 여섯 분은 계속 들고 계십니다. 자 60만 원 여쭤보겠습니다. 60만. 67번. 77번. 171번. 120번. 109번. 157번. 나는 왜 이거를 낙찰받아야 하는지 말씀을 한 번씩 한 번 해보세요. 저 소미 팬이었거든요. 그냥 소미 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이 태권도 뭐 지금 굉장히 좀 고가에.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이제 기부할 수 있으니까. 아 기부하는 좋은 일도 한 번 하니까. 좋은 의미니까. 뒤에 197번. 제가 소미 팬이기도 하고 친구 중에 또 소미 팬이 있는데 같이 또 소미하는. 그 친구한테 더 비싸게 되팔려고 하거든요. 자 62만 원 해볼게요. 62만 원. 62만 원. 62만 원. 62만 원 여섯 분 계속 하고 계시고. 부동이에요 부동. 64만 원. 64만 원. 64만 원. 한 분 내렸어요. 네 한 분 내렸습니다. 65만 원. 65만 원. 67만 원. 야 이거 뭐냐. 다섯 명이 지금 계속. 양보들 좀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명이에요. 이 중에 네 명만 돼도 그냥 하나씩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다. 띠가 있잖아 띠. 띠. 띠도 있다.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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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70만 원까지 갔습니다. 자 네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자 이런 네 분을 여기서 한 번 모시죠. 그래요 발차게. 일단. 자 소미가 한 번 이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 제안을 한 번 해볼까요 어때요. 그러면 아까 했던 제가. 들이 다리 들고. 이렇게 한 마퀴 돌고. 마지 빡 했던 거 있잖아요. 진짜 멋있다.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마지막에 올라간다. 웃긴다. 자 오른쪽 다리. 다리가 기시네. 의외로. 이런 마르신 분이요. 자 기압 한 번 주고 기압 한 번 주고. 되게 몸이 붙었습니다. 에이차. 기선도 하신 분 아니야? 좋다. 어이. 자 몸이 굳었어. 몸이 굳었어. 손이 형이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렵구나. 아 여기 좀만 올라가도. 야야야. 바로 탈 수 있어. 자 상하. 자 10번 집 7번. 와ctchnet. 수 aprend자. 화이커러ğı 알 먹자. 고맙다 착. 이렇게 yards 나왔다 우리 애매예요. 이게. 깼진깼진이겠지만. 한번. 그래도 열심히 뽑아보겠습니다. 내분 앞으로 나가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하면 뒤로 가서 쓰는걸로. 눈 감으세요. 자 눈 감으세요. 그러니까 소비영이의 선택. 다리 atte- 장 Если们 어깨에 발을 걸치는 건 어때요. 어깨에서 발을 탁 고쳐. 그래, 그래. 두 개다.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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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도 하는 김에 이렇게 뜻깊은 물건도 얻어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좋은 일을 하는 거죠. 워낙 고가기도 하고 수미양이 옵션 준비한 게 따로 있죠? 원래 가격이 좀 안 올라가면 또 준비한 거. 그걸 또 같이 좀 가격이 고가니까. 그래, 수미 너도 넘어왔지. 이걸 몇 십만 원을 주고 어떻게 돼? 가방. 저거 뭐예요? 가방이네. 너무 좋네. 이건 언제쯤 맸던 가방이에요? 이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뒤로 돌아서. 뒤로 돌아봐요. 이거 이거 진짜 빼시는 브라마예요. 이거 지금. 어떠세요? 정말 좋습니다. 네. 그럼 낙찰자분 나오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암영화 시장. 가방이 70만 원을 기부합니다. 자,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솔직히 우리 전사민 씨 경매하는 거 보고 이상우 씨 어떠셨어요? 소유구로. 좋은 일을 많이들 동참을 해주셔서 정말 좋은 거 같아요. 솔직한 겁니다. 이게 심형탈 씨 거하고 이상우 씨 거 두 개 다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우 씨의 애장품부터 가보겠습니다. 어떤 거죠? 자니랑요. 뭐 있겠죠? 뭐 있겠죠? 자니랑 선글라스입니다. 열어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아, 멋있다. 디홀. 본인의 애장품을 조금 소개해 주시죠. 이건 제가 만든 거고요. 직접. 예전에 팬미팅 때 팬들 드리려고 얼마나 걸린 건지? 빚는데 하루, 그 다음에 굽 갖고 하루 한 3일 정도? 꽤 오래 걸리는구나.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 선글라스는? 2, 3년 전에 사서 한.. 많이 안 꼈어요. 사진 있어요, 혹시? 네? 이거 쓰고 찍은 사진이 있어요. 인증샷이 있어요? 보여주시죠.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사진이에요. 제가 이거 어떻게 돼요? 네. 어떻게 해요? 예전에 상앞표에 있었을 때 옷걸이도 예쁘고 옷걸이도 예쁘고 어때요? 알고 있었어요? 아, 예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장면이에요 이게? 샵에 가서 머리를 한번 저렇게 해봤는데 이미지가 어떨까 해서 집에 와가지고 악세사리를 한번 껴보고 한번 와봤어요 왜 옷을 벗고 있는 거예요? 패션의 완성? 여름이었어요 여름이요? 자 이사훈 씨의 선글라스와 도자기 잔입니다 경매 시작가는 만 원입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만 원 다 들어주셨어 네 2만 원 이어갑니다 2만 원 3만 원 4만 원 5만 원 6만 원 6만 원 네 6만 원에서 반이 없어진다 네 6만 원까지 갔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상우 씨 이것은 멋있는 포블를 좀 잡아줘요 공홍 씨 제임스 본드 자 뽑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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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자켓 가지고 시키면 다 사지 마요 이거 팔아야 되니까 자켓 9만 원 9만 원 10만 원 네 10만 원 수진이 계속 들고 있어요 수진이가 네 15만 원은 지금 지금 4분 남았어요 4분 남았어요 제가 볼 때 193분 안 해보면 한 번 나중에 저희한테 고민실 좀 하세요 남편이 너무 여기저기에 관심이 많다고 15만 원을 여쭤봅니다 15만 원 193번은 인터뷰 필요 없죠? 있는 돈 쓰고 가고 싶은 거죠? 네 네 17만 17만 193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네 자 18만 원 해보겠습니다 18만 원 193번 하셨고 10번 하셨고 139 8번도 네 그러면 5분이 되셨습니다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오 20만 원 193번 마이크 주세요 들렸어 들렸어 20만 원에 들으셨어요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네 아내가 좀 더 써도 된다고 해서요 네 네 성우 씨 기분이 일단 어떻게 20만 원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네 네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20만 원까지 갖습니다 21만 원 여쭤봅니다 21만 원 21만 원 8번 193번 네 4명입니다 22만 원 3만 오 24만 25만 원 25만 원 네 네 분 다 맹팅합니다 계속할까요? 네 계속합시다 26만 오 내렸어요 조금 고민하고 계시네요 27만 원 193번 139번 2명입니다 오 오 오 오 139번 3번 네 28만 원 자 29만 30 31만 30 31만 30 31만 31만 30만 원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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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엄마가 나오세요. 앞에서 돈 세고 있어. 아니면 아빠랑 나올래? 나와주시죠. 자 33만원 기부합니다. 축하합니다. 코트야. 디자이너 이주영 디자이너님 작품이시고요. 제가 처음으로 패션쇼에 초대를 받아서 그 앞에 앉아봤어요. 패션쇼에 가지고 나왔던 옷인데. 아니 이게 너무 좋아 여기가. 이렇게. 안에는 저지처럼. 그렇죠. 프레임 소재. 고급입니다. 이제 실제 가격이 80만원에서 90만원대. 아무래도 디자이너. 그 정도 하죠. 지금 몇 번 입으셨어요? 이거 안 입었습니다. 너무 아까워서. 아까워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심형 택시 코트 경매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만원부터 출발합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만원. 역시 하나 드렸네요. 만원은. 2만원 이어갑니다. 자. 3만원. 5만원 이어 줍니다. 5만원. 7만원. 10만원 하겠습니다. 10만원. 10만원 이어갑니다. 11만원. 11만원.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도. 12만원. 12만원. 조금씩 이제 윤곽이 드러나는데요. 13만원 이어갑니다. 14만원 할까요? 14만원. 여기서. 중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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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끼는 거 가져 나왔거든요. 이것도 같이. 아 이게 뭡니까? 네. 아 깜빡한다 깜빡한다 깜빡한다. 아 깜빡한다. 아 깜빡한다. 아 깜빡하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 놓는 거예요? 네. 주머니에 또. 주머니에 또 있어? 대몽이 강화유리 핸드폰. 강화유리 핸드폰. 그리고 또 이거. 뭘 봐서 너 왔어 나라. 가제트야 가제트. 이거는 이제 피규어 인형하고 요렇게. 아니 옷은 또 입어봐야 돼요. 이 핏을 보고 사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보면. 핏을 한 번 입고 패션을 한 번 합시다. 알겠습니다. 이러면 20만원부터 시작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핏을 한 번. 멋있네. 어딜. 워킹 워킹. 어차피. 어차피. 자. 그러면 한 번 더. 아. 아니 신발은. 아이슨. 끝. 끝. 거. 자 바로 경매 가겠습니다 가격 올리시죠 15만원 여쭤봅니다 야 이거 봐요 16만 16만 18만원 여쭤볼까요? 18만원 19만 20만 21만원 21만원 자 22만원 22만원 네 대략 6푼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3만원 여쭤봅니다 23만원 네 24만원 아니 43번 기부도 하셔도 돼요 왜 이걸 사시려고 하세요? 덕길이는 통한다고 제가 심영탁씨 정말 좋아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가게랑도 꾸미고 그 다음에 선물로도 주고 싶어요 그렇죠 가게에다가 심영탁씨 기증을 딱 해놓으면 네 감사합니다 24만원까지 갖습니다 25만원을 여쭤봅니다 25만원 오 11번 하셨고요 23번 23번 204번 네 현재 4분입니다 26만원 26 27만원 내성 28만 28만 29만원 세 분입니다 30만 오 잠깐만요 204번 네 말 그대로 여자분이 지금 계속 들고 있어요 남친을 주시려고 하나 예 팬이라서 갖고 싶어서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심영탁씨 뭐가 너무 성품이 좋으세요 성격 성품 좋죠 되게 착하시고 인사도 다 해주시고 현재 30만원까지 간 상황입니다 3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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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청년사업가 43번과 204번입니다 두 분의 대결로 끝나나요 32만원 40분이 갑자기 들었어요 40분이 갑자기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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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주세요 갑자기 은근슬쩍 껴들었어요 40분 왜 이유가 뭐죠 뒤늦게 계속 오를 것 같아서 기다리고 있었군요 아 그렇게 높게 치시는구나 어차피 들은 게 팔 아플 것 같다 이유는? 아 옷 되게 예뻐가지고 선물을 해줄 거예요? 아님 본인이 입을 거예요? 제가 입고 싶어가지고 아니 여자가 봐요 너무 예쁘다니까 되게 예쁘다니까 되게 예쁘다니까 33만원 33만원 여전히 세 분 34만원 35만 36만 네 37만원입니다 38만 40만원 여쭤볼까요 40만원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이상한 씨 기분이 지금 어때요? 이거 지금 40만원 튀었거든요 아니 굉장히 좋아요 네 네 정말 좋아요 4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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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나 못 보겠다 아 왜 떨려 42만 세 분 다하고 계시고 43만원입니다 이야 어 44만 45만 하겠습니다 45만 여호 네 세 분 다하고 계십니다 46만원 아 네 42만원 42만 남았습니다 47만 48만 48만 오 오오 청년 사업가 다시 한번 생각해 왜 48만 48만 최공찰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48만 48만 48만원 낙차 축하드립니다 우와 자, 이번에는 서인영 씨가 참 아가들 악기보다는 원래 유명한데 그중에 특별한 아가를 오늘 데리고 왔다고 했어요. 처음 홀로서기를 할 때 애니멀이라는 음악을 냈을 때 되게 신경을 많이 썼어요. 뮤직비디오에.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제가 직접 구입을 한 거예요. 100만 원 안쪽의 돈이었는데 제가 230인데 이게 40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맞을 사이즈인데 저한테는 좀 큰 거죠. 그래서 약간 신지를 못했는데 연말에 되게 잘 어울리는 구. 파티할 때? 연말 파티할 때. 서인영 씨의 특별한 아가. 예, 나와주세요. 오, 나간다. 진풍 명품이야 이거 뭐야. 진풍 명품. 자, 한 번. 하나, 둘, 셋. 예쁘지? 예쁘지? 하나, 둘, 셋. 예쁘지? 소미 형. 아니, 곰이 이게 몇 센치예요? 아니야. 이거는 근데 신기 되게 편해요. 소미 형 한번 봐봐요. 아, 그리고 이렇게. 이게 또 장인 정신이 있는 구두예요. 다 스팽글로 되어 있거든요. 사이즈가 아까 240이라고 했어요. 한 번도 안 신었어요. 아, 그랬네. 제가 할게요.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 이게 모델이 중요한데. 소미 형이 그러면? 소미가. 소미가. 아, 그러네. 둘 짝당. 몇 시에요? 142. 어우, 예쁘다. 딱 맞네. 예쁘다, 너무 예쁘다. 와, 키가 워낙 큰데 또. 우와, 여기 앞에. 오,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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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예쁘다, 진짜. 오, 확실히. 오, 확실히.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모델 같아, 모델 같아. 아니, 근데 확실히 이걸 신으니까 네. 또 뭔가 더 성숙해 보이고요. 맞아요, 성숙해 보여요. 뒤로 돌아가고 돼요. 아니, 전소미 씨가 한번 기분을 좀 얘기해봐요. 아, 굉장히 뭔가 섹시해진 느낌이에요. 아, 새로워진. 아니, 그리고 세명보다 좀 편해요? 아, 네. 저 되게 불편할 줄 알았는데 앞에가 굽이 있어서 네. 그렇죠, 그렇죠. 진짜 잘 어울린다. 역시 구두 경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경매 시작한 역시 만 원입니다. 경매 출발합니다. 만 원. 오,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네,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오, 소리. 2만 원. 2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여성분들은 다 들었습니다. 좀 못 가요. 10만 원은 당연히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하겠습니다. 10만 원. 네. 10만 원도 많고요. 12만 원 하겠습니다. 12만 원. 3만 원 가볼까요? 13만 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18만 원까지는 그냥 가도 되는 게 193번이. 193번. 18만 원 바로 와봐요. 아직까지 앉아서 너무 고마워요. 18만 원은 바로 와봐요. 193만 원이 한번 외쳐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8만 원 한번. 네, 18만 원입니다. 18만 원. 18만 원까지 갔습니다. 19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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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만 원 되는 거 봤어? 29만. 29만이 다시 들었습니다. 29원도 하셨고요. 185원도 들고요. 네. 19만. 21만 원. 22만 원 갑니다. 23만. 24만. 잠깐만요. 12번. 마이크 한번 좀 줘보세요. 본인이 신으려고 하는데. 딱 봤을 때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아 제가 서인영 씨 진짜 엄청 팬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저거 꼭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본인의 말에 맞아요? 조금 커요. 아. 크면은 괜찮죠? 가능하겠다 그러면. 그래도. 목욕탕 갔다 와서 신은 외모꼬 이렇게 한 마디. 그리고 남자분 아까 또. 185번. 자 누구한테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네. 여기 같이 왔어요? 네 여기. 옆에. 아 옆에. 240이에요? 사이즈가? 네 딱 사이즈가 240. 오. 맘에 들어요? 어. 네. 너무 이뻐서. 사고 싶다고 말했어요. 이야. 남자친구가 지금. 역시 여자친구 사주기 위해서. 아 내일이 와이프 첫 생일이라가지고. 아 와이프? 네. 결혼하고 처음 생일이거든요. 이어갈까요? 네 24만 원. 24만 원. 24만 원. 하셨고요. 세 분. 네 하셨습니다. 25만. 자 26만 원. 이어갑니다. 26만. 자. 26만 두 분 하셨고요. 27만 여쭤봅니다. 27만 원. 네 계속하고 계십니다. 28만. 오. 30만 원 여쭐까요? 30만. 오. 네. 비동이 없습니다. 31만. 아. 오. 다시. 다시. 30만. 30만. 정말이야. 아깐처럼. 자 30만 5천 원 하겠습니다. 30만 5천 원. 31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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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피 한잔 안 마시면 되는 건데. 네. 30만 6천 원. 네. 30만 6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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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할자. 낚시할자분 나와주세요. 아. 대한민국. 안녕하시죠. 50만 6천 원. 50만 6천 원을 기부합니다. 설득 설득. 돈을 내는 건 참. 쉽지가 않을 텐데. 그럼요. 다 좋은 일에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총 수익금이. 얼만지. 보여주시죠. 자. 여기는 안녕하시죠. 오늘 총 기부. 총액은요. 우와. 얼마요? 그리고. 3대. 3대.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ك이 버 jupe. و. 더. violence.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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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 더. 더. 이번 영상 13. ync.